아시죠 서면이 저쪽 남포동 원래 부산이 제일 발달했던 남포동 서울로 지금 명동 같은 데였는데 서면 하면 정말 또 유행의 발상지 발상지 그래서 옛날에 좀 우리 때는 좀 논다 하면서 놀았습니다. 여기 서면 시장은 좀 특이하게 이 시장에 있는 음식점들이지만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음식점이라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애용하던 식간들입니다. 냄새 좋은데요. 냄새 육수. 한국수집이나 국수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만의 독특한 육수 냄새를 맡아보고 이 집은 육수를 뭐로 끓였겠다는 걸 유추해 보는 게 제일 재밌는데. 지금 아침 컨디션이 좋아서 거의 다 들어오는데요. 다시마하고 이거하고 마늘 생강. 너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양파. 너가 어떻게 알아요. 너가 어떻게 알아요. 이 정도는 아니 진짜로 뻔하지. 멸치 아니면 밴댕이 아니면 솔칠하고 있어요. 청아 새끼 말린 거.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밴댕이에요. 여기는 밴댕이에요. 냄새가. 비릿한 맛보다는 달큰한 냄새가. 이래서 가능하겠구나. 왜냐하면 멸치로 만약에 육수 내린 거를 차갑게 시키면 약간 비린맛이기도 해요. 그건 좀 호불호가 많이 가리겠지. 그런데 밴댕이 육수는 좀 달큰하고 비린 맛이 약해요.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데 가면 모밀 있잖아요. 냉모밀. 냉모밀 육수 만들 때 쯔유라고 그러죠 쯔유. 쯔유 만들 때 이 재료 쓰죠. 식초. 고춧가루. 양념. 양념장이 왜 있지. 아 나왔습니까. 오 비주얼 특이하네. 오 비주얼 특이하네. 그렇습니다.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우리 또 그 특이하게 한정 판매 되게 좋아하죠. 잘 먹겠습니다. 여기 깍두기를 주나요? 칼국수 집인데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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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주인 마음이지. 아 참 무식한 짐입니다. 왜요라고 내가 왜 물어봤지? 내가 당황스럽다. 왜요? 왜요? 이거 진짜 가느라 좀 안 되네. 저는 진짜 가느라.